오오오오오오오오오~~~ 집중? 드래클 띄지 드래클 띄지 시도 꺼짐 감점입니다 왓! 경차로 밀린 감점입니다 경차로 미끄러진 실격! 으악! 자 기업 빼보세요 방금 시험 볼 때 이렇게 되면 난리 났잖아요. 방금 뭘 잘못했어요 본인이? 브레이크 브레이크 떼서 밀려버렸어요. 현동이 당연히 밀려요. 그리고 아까 시동 왜 꺼졌어요 본인이? 클러치 클러치 다 대버렸죠? 네 들고 반을 내려가면 어떻게 알았어요? 클러치 멈추냈어요 계속 들어가냈어요 멈추고 바로 브레이크 떼냈죠? 네 다시 해보세요 기어를 넣고 또 대비된다 반가만해 저거 해봐요 다시 그렇지 그렇게 했어야지 그죠? 다 들고 이제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러실 수도 있어? 계속 내가 안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알려주면 분명히 시험 볼 때 이러실 수도 있겠네 그 점이 없음 몰라요 깨끗하게